2주간 진행된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가수 부문 수상자는 누굴까요?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팬의 스타 최다 투표상 가수 부문 수상자 최고 최초 최다의 수식어를 아우르는 방탄소년단 2년 전속 수상입니다 네 전세계 수백만 명의 아미들이 보내는 사랑과 응원으로 만들어진 상이라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감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무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B씨 부탁할까요? 아미 소리질러 이거는 그 어떤 상보다 되게 특별한 상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미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소중한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미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멋있는 이렇게 최다 득표상 가수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거에 걸맞는 멋진 가수 되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네 저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데 항상 잠 못자고 투표해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사랑에 보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씨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해주세요 예 저요 어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이 이 고마움을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대기실에서 상 받을 때마다 너무 두근두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이 밝은 얼굴 한 번씩 와서 클로즈업 한 번씩 들어와 아미 사랑해 아유 잘생겼다 아 이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